아우캐스트입니다. 아우캐스트. 오늘은 LED를 하지않고 노말 기본적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. 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LED를 닿으면 땅이 나옵니다. 그래서 나중에 LED를 앞쪽으로 할때는 용기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렇게 씌우지않게끔 구멍을 뚫어가지고 위위로. 땅이 보이니까 차는 보이는데 머리에서 눈에서 눈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는 하나, 세개, 아우캐스트입니다. 노토리오스. 노토리오스가 아니죠. 아우캐스트입니다. 노토리오스가 한 개가 있습니까? 원래 노토리오스가 아우캐스트가 아니죠. 여기 두고대는 이 방법이고요. 반려동으로 파테리아가 있습니다. 여기에 파테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는 오우캐스트가. 이렇게 해볼게요. 오케이. 다다다다다. 아우캐스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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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캐스트.